On the first day of Christmas, my true love gave to me A partridge in a pear dream On the second day of Christmas, my true love gave to me 아 뭐야 쟤 위도우 뭐 해봐! 뭐 해버냐고! 야 자꾸 아까 뭐 해봐해! 하하하하이 자꾸 야 자꾸 뭐해 쟤 뭐야! 아이 쟤! 하하하하하 아이 욜로님!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 아님! 아니 오버워치 하신지 별로 안 되셨구나 예? 예? 제가 오버워치 알려드림 저 이거 부계정인데 본캔은 프로게이머예요 오버워치 잘하려면 세가지만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 에임 두 번째 센스 세 번째 김재원 유튜브 구독 아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프로게이머인데 이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틀에서 잘나려면 일단 H 눌러보세요 H 영어 H H H 누르신 다음에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영웅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확인 됐습니다 갑시다 나 이게 어 어떻게 이거 캐시템 5천원 질러야 돼요 이거 비싼 거라서 저 스킨이에요 스킨 스킨 저의 저 저의 저 아 나 쿵 생겨 나 궁 생겼던데 하나님 엔터 누르고 탭을 누르신 다음에 아 우리 팀 딜러 개못하네 라고 쓰세요 그래야 돼요 이게 정치 정치죠 하하핰 딜러 개못하네 딜러 어 오케이 내가 인정하면 봐봐야지 이게 바로 정치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버워치를 하면 이걸 쓸 때가 엄청 많을 거예요 오케이 채팅에다가 이걸 지내 엔터하고 탭을 누르신 다음에 이걸 지내 당연히 지지 하하하하핰 화이팅 딜러 개못하네 하하하하핰 하하하하핰 응용하고 있어 하하하하핰 이 말을 많이 해봐야돼 한번 연습해보세요 저 믿어주셈 해 하하하하하하핰 하하하하핰 이럴땐 하하하하핰 안돼 우리 팀 딜러 개못하네 지금 쓰는거 아니야 하핰 지금 쓰는거 아니야 하핰 지금 쓰는거 아니야 하핰 이럴때는 얼른 도망가야해요 도망가야해요 딱 щоб 그냥 안 그렇고요 뒤따른 아 이것도 abdominal 두